슬픈 체크리인을 하러 갈 거예요 엄청 여기가 넓어서 어디로 가야 되지? 수영장 온소풀은 예약을 미리 해야해요 저희는 내일 에이타임으로 예약을 했어요 참고해주세요 나름 들어간 전자 맛있다. 딱이야? 맛있어. 온도도 넘도 먹지도 않고 나도 딱 좋아. 좋아. 아까 여기 허브솔트도 있었던 것 같은데? 맞아. 허브솔트. 마치 3시간 소용한 사람처럼. 눈이 맵다. 우리 거 쪽으로 가. 네가 또 방금 사야겠다. 그래, 여기 다 됐어.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톲엘스탄 이게 데치룜과 데치룜와 lich 벽 20 20 20 22 2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